누가 의자 쓰러튀어 놨어? 다시 세워라 뭔가 맛있냐? 옹순이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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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옹순이에 옹순이 왔어요 옹순이 왔어요 옹순이가 찌르르 옹순이 왔어요 엹순이 podemos 학폭 너의 학폭 조직 만들지 마라 학폭단체 처벌받는다 여기서는 교장쌤이 다 지켜보고 있다 봄이 네오아올 옆으로 확 지나가다가 혼나스 경고받았어요 환장 환장 일 좀 하고 있냐 요즘에 요즘 힘들어서 일 못하겠어요 나이가 드니까 너희들 잡기도 좀 그러네요 실라이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후계자가 안 나타나네요 대정 후계자를 어떻게 좀 찾아봐야 되나 아니야 넌 지금 15년 정도 살 거야 아직 반밖에 못 살았어 힘을 내라 레오야 양 몰면서 일하는 보도클리는 수명이 좀 단축된다라는 문헌을 읽은 적이 있는데 너는 일을 안 하잖아 양도 안 물고 요즘 반장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하니까 오래 살 거야 너는 화나는 어떻게 생각해? 저 아무 생각 없어요 저 아주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양풍도 추워요 집에 안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화나탱이 화나탱이 누더기 옷을 입은 찬이 누더기 옷을 입은 찬이 대장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저 명문 집안 출신이라고요 제법 모든 게 조금씩 손을 전달해 손을 닫아 손을 Dom 손을 안아 손을 아는 себя 손으로 손을 절세 난 들어가겠다 너희들은 사교모임을 계속 갖도록 하여라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면 내가 달려나와서 소란을 피우는 면학 분위기에 해치는 학생은 혼을 내겠다 알겠나? 반장 애들 좀 주인시켜 알았지? 알았슨도 대장 염려 마세요 오늘은 일 좀 해볼게요 일하면 뭐 주세요? 순대 줄게 순대 알았지? 순대 한 줄 줄게 너 열심히 일해 일하고 싶게 어이 저희들 들어가고 싶어요 대장 우리 먼저 들어가면 안 되나요? 들어가고 싶냐? 저 녀석들은 맨날 먼저 들어가고 싶어요 세 녀석이죠 아니야 너희들은 더 놀아라 안녕